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쌤이 대치동에서 계속해서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잘 못하는 친구들을 끌어올려서 상위권으로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자, 이번 세계사 시험은요. 그것이 많이 빛을 발한 그런 시험이었다. 약간 어려웠어요, 사실. 동아시아랑 비교하면 좀 어려웠고요. 세계사 난이도가 조금 있어주는 게 사실 여러분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쯤에 여러분의 세계사 실력이 개념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문제를 줌으로써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시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동아시아랑 비교해서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총평을 이거 찍고 나서 찍을 거고요. 샘이 지금 현재 이걸 찍는 시점이 새벽 지금 12시 45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샘이 지금 오늘, 오늘이 아니죠. 벌써 어제네. 어제 시험지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걸 정리한 다음에 총평과 한국사부터 해서 찍어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강좌가 이제 이 세계사 해설 강의가 마지막이 될 거고 여기 아마 올라가면은 아마 내일 적어도 한 오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생님이 샘 공지사항에다가 간단한 총평 해놨거든요. 만약에 간단한 총평이 좀 궁금하신 분들 그걸 먼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번부터. 자, 점은이랑 다 할 거고요. 여러분이 어려웠던 거 다 찝어서 설명할 겁니다. 자, 1번. 가 지역의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학생이 엄청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볼게요. 이 유물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투탕카멘의 미라와 함께 출토가 됐습니다. 나일강, 미라, 이미 힌트가 두 개나 나왔어요. 그죠? 항상 1번 문제에 뭐가 나온다? 고대 문명이 나오고요.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다. 자, 그러면 투탕카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집트가 이미 힌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였지만 이 단검은 외계 운속으로 만든 거라는 거야. 외계 운속이 떨어졌나 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져가 만들었나 보지, 그지? 자, 그럼 봅시다. 자, 가 지역 고대 문명 이집트니까 정답 파피루스. 그죠? 파피루스 이집트의 종이죠, 그죠? 자, 종이가 되게 전단 얘기긴 하지. 하무라비, 메소포타미아. 저물친 내용 가불에 새겼다. 이거는 황허 문명. 크레타섬 중심으로 에게엠 문명. 하라파와 모헨조도로 인더스 문명이죠, 그죠? 1번 가볍게 패스. 넘어갈게요. 2번 가왕조라 했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는 중국사 비중이 되게 평이하게 있었어요. 중국사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황소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실수를 자주 하는 친구들이 아, 황소의 난다, 안다, 저거 당나라지? 하면서 이걸 당으로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유도한 자료였어요. 여러분, 항상 선생님이 이제 특히 올해부터 엄청 강조하는데 10분 컷 하면 내가 쫓아간다, 진짜. 끝까지 다 읽고 푸셔야 돼요.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고요? 사료분석형. 상당히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실수를 안 하게끔 하셔야 여러분이 난점을 받습니다. 읽어볼게요. 황소의 난을 제답하는데 이바지한 탁발사공은 황실에 성실하사받고 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이는 탕구투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탕구투족이래요. 탕구투족이 세운 게 뭐예요? 서화족이죠. 그러면서 한세기 넘게 지나 등장한 이원호, 이원호 나오네. 이원호가 어떤 사람이냐고? 탕구투. 즉, 서화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탕구투 발전을 이끌었다. 이원호가 평소 아버지 이덕명에게 가에 대한 신한 옷을 그만두자고 했대요. 어? 그럼 뭐야? 여기서 황소의 난이니까 당인가 했는데 이원호가 나니까 서화인가 했는데 이원호가 아버지한테 가에 대한 신한 옷을 그만두자는 거야. 그럼 서화가 이제까지 어떤 나라에 굽신굽신했냐면 어디지? 가 나라? 여러분, 일단 이원호가요 원래 이 서화란 나라가 이 나라의 군신관계를 맺고 자기네가 신한을 다쳐온 지겠어요. 아, 그럼 가가 요나라인가 보다. 자, 이럴 수 있죠. 그죠? 용가?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하울은 이덕명이 우리가 지금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저들 은혜 때문이래요. 여러분, 비단이라고 하는 거는 견직물이죠. 대체로 농경사회가 만드는 것이에요. 즉, 거란족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야? 거란족도 아니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원호가 저들과 달리 못 피옷을 입고 목축하는 것이 우리 원래 습성입니다. 자, 뭐 비단 옷 따위가 뭔 상관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맞는 말인 것 같다. 그지? 제가 그러면서 자, 방문했다. 오래지 않아 그냥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나 황제다. 한 다음에 이후 탕구투 죽은 가를 압박해서 세폐를 받았대. 그럼 가가 뭐야? 성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자료를 끝까지 읽어야만 푸는 문제예요. 자, 저 이런 친구 많은 거 알아요. 읽는데 앞에만 쓱 읽고서 음, 이거 뭐야? 삭 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내가 쫓아간다. 끝까지 절대 끝까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디 가? 송! 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봐야 돼요. 자, 수호전이 유행했다. 명. 조용조 칠시되었다. 이거는 수당. 왕하석 신법 추진. 이게 답. 송이죠. 윈당 룽몬석골 사원 상권은 북위. 영재고 한고등 대우나 건설 수죠. 이거죠. 자, 참 다행히도 여러분이 거란인가? 이렇게 아니면 소화인가? 했어도 선택지에 요하고 소화가 없어. 참 다행히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나마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촘촘히 공부하셔라. 촘촘히 읽으셔라. 아시겠죠? 자, 촘촘히 읽으세요.